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선풍기 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타트 누르시고 저희가 작업할 곳은 파트 디자인이 아니고 제너레이티브 쉐입 디자인입니다. 그걸 눌러주시고요. 파트 이름은 뭐 알아서 쓰시고 쓰세요. 네 알아서 쓰시면 돼요. 이게 나왔죠. 이제 맨 처음에 뭐 할 거냐면요. 선을 그려줄 겁니다. 선을 이렇게 그리시는데 라인 타입을 포인트 투 포인트가 아니고 포인트 다이렉션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중심으로 잡아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이렉션 어디 보자 Y방향으로 잡아주시고 어디 보자 엣지 아니고 길이는 한 150 정도 줄게요. 이 정도 오케이 한 뒤에 이 선을 클릭을 하고 여기 보면 로테이트를 줍니다. 선 아까 클릭해서 라인이 여기 잡혀있죠. 이게 방향은 Z쪽으로 하고 45 이렇게 됐죠. 45도 오케이 하고 다시 아까 방금 그린 45도 Z선을 클릭한 뒤에 트랜슬레이트로 한 얼마 띄워줄까요? 30 30 네 30 정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그린 선은 숨겨줄게요. 이제 쓸 일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펜 여기랑 선 여기랑 여기를 이어서 둥그런 펜처럼 그릴 건데요. 여기 커넥트 커브 이걸로 여기 누르고 여기 눌러서 아 이 뒤쪽은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거 커버처 굴곡 주고 밑에도 주고 이 굴곡을 더 주시려면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이 정도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도 이어줘야겠죠? 방금 뭐 네 아까 선 눌러서 여기랑 여기를 주고 오케이 이제 여기 면을 만들어 줘야겠죠? P를 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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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원 그려줘야 되죠? 아 이게 아니고 이걸로 원을 눌러준 뒤에 클릭하기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중심으로 잡아주고 방향은 방향은 xy면 반원이 아니라 저는 원이죠? 원으로 잡아주고 됐죠? 얼마 줄까요? 30 됐죠? 오케이 오케이 네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작업은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다음 작업은 이제 파트로 넘어갈 파트 디자인에서 할 겁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고 파트 디자인으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 이제 파트 디자인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이제 넘어오자마자 보디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보디 추가했죠? 그 다음에 이 날개를 누르고 서피스 면을 지정해 줄 건데요. 아 여기도 이걸 누르고 날개 두께를 한 얼마로 줄까요? 3 정도 줄까요? 네 3 정도 줍니다. 3 정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날개가 하나가 대부분 선풍기 날개는 하나가 아니죠? 하나인 건 없죠? 한 얼마 줄까요? 선풍기 날개 한 5, 6개 줄까요? 그러면 이제 이 패턴을 가지고 선풍기 날개를 여러 개로 만들어 줍니다. 얘 눌렀고 이걸 Complete Crown 이거 해가지고 날개를 한 6개 줘볼게요. 이렇게 주고 이 면이 Z 기준은 Z 기준으로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고정하는 데 부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패드로 올립니다. 아까 이거 선 그렸죠? 선 누르고 왜 이러왔대지? 이렇게 넣고 이게 미러로 할 거예요. 밑에 뿐만 아니라 위에도 위에도 올려줘야 되잖아요. 동시에 그러면 저희가 한 40 줄게요. 됐어요. 됐나? 네, 40 이게 아까 얼마였더라? 네, 40 줄게요. 주겠습니다. 오케이. 40 줬죠. 그 다음에 선풍기 날개가 이쪽에 약간 엣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엣지도 살짝 주겠습니다. 이거 눌러주시고 엣지 5 정도 줄까요? 7 네, 이렇게 줬죠? 엣지까지 지금 먹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고 좀 거슬리는 부분은 이렇게 숨겨주겠어요. 숨겨주겠습니다. 이 선도 숨겨주고 얘도 얘도 숨겨주고 얘도 숨겨주고 그리고 보면 선풍기 날개들이 밑에는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플라스틱 몰드 같은 거 보면 밑에는 다 비어있죠? 그럼 저희도 여기를 비워줄 거예요. 여기를 눌러주고 요거 있죠? 쉘 쉘 이걸 누른 뒤에 이건 두께를 얼마 줄까요? 3 정도 줄까요? 오케이 비어졌죠? 여기 이러면 선풍기 날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뭐 이걸 더 가늘게 하시고 싶다. 나는 더 가늘 선풍기 날개를 원해요. 그러면 그리시면 돼요. 그렇게 그리고 이건 지금 도면이 없고 즉석에서 그린 거에서 도면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대충 그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건 도면이 없으니까 여러분 도면이 있으면 도면이 있는 대로 그냥 그리시면 돼요. 아까 제가 보여준 방법으로 그대로 그리시면 여러분들 선풍기 날개를 쉽게 그리실 수 있어요. 이렇게요? 뭐 여기에 가운데 봄 같은 거 추가해서 고정시킬 수 있게 더 그리셔도 되고요. 됐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